5.18 망원으로 그 유명한 김진태, 망원 제조기, 망원의 제왕, 춘천의 수치, 김진태가 윤석열 캠프에서 화려하게 살아났습니다. 근데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팩트 검증단. 아니 근데... 저는 이분이 원래 뭐 하시던 분이냐면은 개그도 있자. 윤석열 검증하겠다고 돌아다니 셨던 분이거든요. 솔직히 지금 정대택 씨가 옛날에 정대택 씨 관련해가지고 낸 자료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갔었냐면은 처음에는 김진태 의원한테 갔어요. 의원 시절에 김진태한테 갔던 거예요. 본인이 제일 먼저 받아봤어. 그래놓고 청문회 때 그거. 네. 청문회 때 그 난리 쳤잖아. 지가 쳤잖아. 다른 사람 아무 얘기 안 할 때. 근데 이제 와서 저쪽으로 갔어. 윤석열 캠프로 들어가셨어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철새도 이런 철새가 없어요. 비위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나 같으면 죽어도 못할 것 같아. 본인이 본인 입으로 저런 인간이 검사한 게 내가 검사였다는 게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지 후배 아니야? 그래서 공단아. 들어갔어. 정말 대단합니다. 김진태 의원.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박철민을 만납니다. 박철민? 박철민을 만나서 자료라고 두 가지를 받아봐요. 뭘 받아왔대요? 하나는 결혼식 방명록. 방명록. 하나는 그다음에 경찰의 인지 수사 보고서. 이 두 가지인데 하나하나씩 신장기업에서 발빠르게. 요즘에 TBS 신장기업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 신 변호사님 파이팅! 제가 그것도 봤는데 아니 저기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인터뷰한 거는 그렇게 기사가 안 나가더니 이거는 총알같이 나가네. 그러니까요. 신장식 변호사가 유들유들하게 김진태한테 막 호응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쭉 뽑아내더라고요. 그런데 김진태 검진단장이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잖아. 네. 오버해. 말 조심을 많이 하더라고. 자, 보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준석이 조포인 건 맞다. 그리고 이준석이 박철민의 결혼식에 왔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 그래서 방명록이 이렇게 있다. 이거 설명해봐라. 오늘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자, 기자회견 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난리 났어요. 중앙일보가 이 기자회견을 갖다가 고스란히 그냥 동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다 보여줬어요. 자, 이재명 후보 배우자가 얼마나 됐었는지 얘네들 누구인가요? 정말로 이거는 더러운 짓이에요. 더러운 짓이죠. 저기 김진태 의원님, 저기 김진태 의원님 사모님 얘기나 좀 하시죠? 김진태 의원님 사모님 지금 서울에 계십니까? 부산에 계십니까? 아니, 저기 춘천에 계십니까? 거기 초등학교 동창회가 얼마 전에 찾아갔다는데 왜 갔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초등학교 동창회한테 찾아갔어? 아니, 총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 거기를 찾아갔어? 네. 왜? 몰라. 그럼 묻잖아. 자, 아니 그러니까 진짜 더럽게 하면 우리도 굉장히 더럽게 해. 우리도 더러운 거 많아! 진짜 짜증나게 인간이 진짜. 자, 하루만 일하는 남편. 자, 박철민 얘기만 갑시다. 협박 편지를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우리 당대표와 앉는다는데 나는 너희 당대표가 와서 거기다 썼는지도 모른다고 생각돼? 이름만 보고 어떻게 하니? 이름에 DNA 찍혀 있니? 지문 찍혀 있니? 어? 이준석 한번 우리 소설 한번 써볼까? 이준석 대표가 박철민에게 가서 2016년부터 작업을 했다. 이런 소설 한번 써볼까? 어,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죠. 자, 족복 출신의 국제 마피아파 코마트레이드를 대표래요. 근데 그거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 재판에서도 이게 인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협박 편지 받았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럴까? 이건 좀 너무나간 것 아닐까요? 예, 이런 걸로 이제 몸사리고 있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러면서 수원구치소에 가서 박철민을 만났더니 결혼식 방명록을 이렇게 깠습니다. 자, 보세요. 이준석이라고 여기 써 있죠? 이준석. 근데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게요. 예, 아마 내 결혼식 방명록도 뒤져보면 이준석이 있을 겁니다. 누구 결혼식이에요, 근데? 어, 박철민이 결혼식에. 박철민이 결혼식에 그 방명록은 맞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난데없이 그냥 방명록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면 그게 2016년에 써진 방명록이 되는 거야. 나중에 이걸 조작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누구 방명록인지는 확인이 됐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줘야지. 근데 그런 건 보여주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준석 이름만 보여준 거야, 이렇게. 이것도 기술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갖고 흔들었어요. 이게 경찰인지수사보고서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은 두 살만 차이가 나면 위의 사람한테 전화도 못 걸게 돼 있는데 박철민이가 전화를 걸어서 형님 저 벌금 나왔는데 500만 원만 대주십시오. 이랬다가 이제 끌려가가지고 줄받다를 맞았다. 그 형님이 이준석이다. 그 말이 이준석이라고 나와 있대요? 여기에 써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인지수사보고서에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 지금 전체 카메라 나오죠? 이게 인지수사보고서에 있는 줄받다 사건. 근데 여기 이준석한테 전화 걸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여기요. 조직원 이준석에게 직접 전화해요. 근데 조직원이야 또. 대표가 아니야 또 여기서는. 여기도 조직원이네? 어. 대표라며? 그러니까. 행동대장이나 뭐. 그 뭐. 저기 뭐. 그 상급자나 뭐. 지도자급이나 뭐. 이런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리고 조직원 이준석에게 직접 전화했다라고 하는 건 얘기는 나오는데. 줄받다 할 때 이준석이 때렸다는 건 없어. 그러니까. 때린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야. 자기 바로 위 선배인 누구누구를 집합시켜서. 이 사람들이 박철민을 때리겠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걸 경찰의 인지수사보고서라는 데 있으니 사실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 검찰로서 검사 출신으로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이거. 완전히 사기성 기자회견 아닙니까?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피의자 중에 이준석이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준석이 박철민을 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거가 되었다. 그러니까 조폭들은 그냥 아무나 자기랑 아는 사람이다. 이래저래 연계가 있다 그러면 그냥 처음 전화해서도 형님 이렇게 잘해요. 전에 저한테 찾아온 조폭 같은 경우에도 오자마자 형님이라고 하더만요. 그런데 나보다 나이 많아 비던데. 하여튼 형님이라고 하더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동생 어쩌고 형님 이렇게 하는 건 아무거나 상관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문제는 여기서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전화를 함부로 해가지고 엉덩이를 맞았다. 이건 다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에요. 주장이죠. 박철민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렇죠. 어쨌거나 해보면 가깝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확인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알지 모를지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알 수... 모르고 모를 가능성이 더 큰 얘기죠. 안다는 거는 모르고 모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죠. 아니 내가 친한데 내가 장 기자님이랑 그래도 친한 편이잖아요. 친한데 전화해가지고 벌금 내달라고 했다고 내가 사람 시켜갖고 줄바타를 때리냐? 그러니까 얘는 누구니? 난 알지도 못했는데 얘는 누구냐? 얘네가 전화가 왔더라. 내가 잘 안 하냐고 친한 것 같으면 그 전화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야 저기 내가 내줄게 하지. 그렇지. 그런데 생전에 모르는 애가 저기 형님 500만 원 내주요. 너 뭐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된 거지. 오히려 잘 모른다는 말이 더 가까운 거예요. 이건 오히려.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쪽에 가깝다는 게 이게 오히려 입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 있을 데 없는 짓 할래? 그러면서 때려 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로 확인된 게 전혀 아니에요. 인지수사보고서의 성격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인지수사보고서라는 건 뭐냐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준석이 조직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폭행 사건이 있었다.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렇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의자가 이 두 선배가 되는 거죠. 폭행을 했단.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부의 디테일한 내용까지 확인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폭행 사건이 있었고 가해자는 누구고 피해자는 누구다. 그리고 폭행한 이유는 무엇이다. 라는 정도가 확인되었다는 의미이지. 이 사람의 디테일한 내용까지 이준석이 여기에 조직원인지 아닌지까지 확인이 되었는지까지는 확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지수사보고서는 솔직히 말하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서 모든 것들을 밝혀내서 송치용으로 하는 보고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검거하고 수사하고 이때부터 다시 수사가 들어가죠. 그럴 때는 수사결과보고서라고 해서 그걸 첨부해서 송치서류에 붙이는 거 아닙니까? 입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입건용이에요. 그건 누군가 주장을 하면 입건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소장이나 고발장과 거의 비슷한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사실인 것처럼 검사가 그렇게 흔들면 기자들 앞에서 흔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갖고 팩트체크도 하나도 안 하고 받아 적는 기자들은 법조 기자 맞습니까? 장 기자님이 만약에 기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흔들어.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기사에서. 그래서 그다음에 수사결과는 어떻게 됐느냐고. 수사결과 보고서. 수사는 어떻게 됐느냐고. 그렇게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 사건에 수사돼서 기소가 됐나요? 그래서 입건이 됐나요? 그래서 누구누구 어떻게 처벌됐어요? 이준석은 그때 검거가 됐습니까? 그래서 조직원이라는 게 밝혀졌나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고소고발장하고 되게 비슷한 성질의 것이에요. 고소고발이 있어야지 경찰관이 수사차에 착수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수사에 착수를 하는데 고소고발 인지가 있으면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고소고발 인지. 그게 인지예요. 그렇죠. 범죄가 벌어졌다 인지. 아 인식. 얘가 범인 얘가 조직원이다 인지가 아니고요. 범죄가 발생했다 인지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범죄의 인지지. 얘 이준석이 조직원이다 인지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검사가 이거 가지고 뭐냐 하면 인지라라는 말 가지고 장난질을 친 거예요. 검사 출신의 김진태라는 사람이 말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국민들을 우렁하고 있는 거예요. 김진태는요.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박철민이라고 하는 인간이 누구로부터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정치 공작질을 하다가 걸린 겁니다. 결정적인 제보에 의해서. 그런데 그 제보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마치 진실 공방인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서 국연지책으로 짜낸 게 이 정도인 거예요. 자 딴 거 다 떠나서 그러면 이준석을 그렇게 안다면 이준석과 같이 사진 찍은 거 있으면 내놔봐라는데 못 내놓잖아요. 아니 진짜 제일 처음 아니 처음으로 돌아가자고요. 박철민이가 회사의 직원이었다며. 그러면 저 월급 명세서 우리 직원들 다 월급 대장 제가 드리잖아요. 월급 대장 갖고 와. 아니 그 직원이었다며 직원이었다며 직원이어서 다 안다며 모를 리가 없다며 그렇게 그 다음에 그렇게 잘 알는데 왜 철민이랑 잘 얘기해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다 아는 것처럼 좀 해라. 그런 연극하자는 그런 편지는 왜 보냅니까? 그러니까 연극하자는 편지도 있었어. 그 편지 안에.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가지고 정말 한쪽으로 몰리게 되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한쪽으로 뒤집기 위해서 방향을 뒤집기 위해서 뭔가 끈덕지가 될 만한 걸 갖고 나온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윤석열 집단이 정치검사들의 꼬락선이가 원래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백주대낮에 이런 식으로 조작지를 말도 안 하게 하는데 그거를 버젓이 기사로 쓸 수 있습니까? 기사의 기자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그냥 화장실에 갖다 구겨 박았습니까? 얘들은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뇌가 없어요. 뇌가 없어요. 머리 그 머리 그 골 그 뇌를요. 우동사리로 만드는 거. 얘들아 나 고소해라. 나 그걸로 내가 감옥 갈게. 니들 대가리는 우동사리로 만드는 거 맞아. 자 신진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윤석열 캠프의 수준이. 그걸 또 받아서 이렇게 대서특필해서 오늘 거의 모든 신문에 다 놨어요. 이런 수준이야. 한겨레 정도만 안 나왔더라고 보니까. 차마 이걸 써줄 수가 없는 거야. 증거가 아니니까. 동네에 아무데나 가봐. 동네 편의점에서 박명록 달라고 하면 다 줘요. 거기다가 막 짝짝 써가지고 하루 만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어 이거는. 아니 충분히 지금까지 행적을 볼 때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럼요. 사진을 보세요. 그 사진을 그렇게 주작질을 하는 게 명백한데. 아니 저는 사진 보면서 막 웃었거든요. 그렇죠. 돌반지 놓고. 신순봉님 감사합니다. 조작을 좀 하려고 그래도 좀 성실하게 좀 그럴싸하게 해라. 이건 너무 티나지 않냐 조작이라는 게. 그런데 그걸 다 받았었대. 걔들은 눈도 눈도 삐었나. 참 눈이 삐깔인가 진짜. 이 김진태가 너무나 이렇게 윤석열의 충성을 다하는 게 이게 뭐가 걸려있기 때문입니까 도대체. 아니 본인이 우리 장 국장님이 기자 시절에 짤렸던 파이낸슬뉴스 다닐 때. 그때 쓴 기사를 보니까 완전히 그냥 윤석열을 망신 주려고는 아직 작정한 사람이더만. 윤석열의 어떻게 보자면 최대. 저격수. 저격수였죠. 저는 그래서 절대 아마 김진태는 윤석열 밑에 안 갈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이게.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잊어버렸어요. 이게 2013년 국정감사 때 있었던 기사였는데. 10월 31일 날 쓰였네. 보니까 이제 이날 아마 이제 여야 국감 의원들이 아마 논쟁이 크게 벌어졌는데 김진태 의원이 윤석열에 대해서 대놓고 디스를 합니다. 댓글 수사를 하다가 여주지천장으로 가 있었던 윤석열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 윤석열이라는 그 여주지천장 말이야 얘 이거 저 감찰 좀 하세요. 왜 얘는 이거 저기 기업인들하고 룸살롱을 가는데 말이야 어 이 사람은 룸살롱에서 그냥 술을 곱게 마시면 다행인데 신발에다 양말을 채워놓고 술을 따라 마시고 말이야 그 술을 말이야 어 먹으라고 주고 말이야 어 그 뭐 그런가 이게 뭡니까 내가 듣기 민망해 죽겠어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말이야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래 다 좋아요 뭐 언론회에서 좀 과장을 했다 쳐요 하지만 검사가 기업인들하고 룸살롱에 다니고 있다 이거부터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게 그랬는데 제가 차마 그 얘기까지는 다 못쓰고 이렇게 많이 잘라냈어 그래서 이 정도로 살포시 손질이 돼가지고 많이 줄여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제로 이런 압박들을 해서 윤석열은 감찰을 받죠 뭐 이런 내용까지 포함됐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찰은 여러 차례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비슷한 얘기가 언제도 한 번씩 나오냐면은 저기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같은 얘기를 한 번 해요. 그리고 녹음 테이프도 있다 녹지로. 녹음 테이프가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새누리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야당 의원들이 또. 너무하잖아 좀 채통을 지키세요 뭐합니까 이거. 아우 이러면서 또 싸우죠. 이런 사람이 정반대로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생각이 들겠지. 내가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그 나중에 큰일 나겠다 이거. 내가 윤석열한테 죽는다 이거. 윤석열이 어떤 놈인지 아니까. 그거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복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기 모르긴 하지만 검사 선후배들이 다리를 놓고 사회를 주선하고 그러면서 자리 하나 만들어라 하면서 김진태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벌충할 수 있는 기자들 편으로 반가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그런 기회를 줘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우리가 남이가 어차피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검찰당 되는 거 아이가 그럼 우리 세상 되는 거다. 그때 너는 윤석열이 눈 밖에 나가가지고 빵 할래 이렇게 된 거지. 김진태는 춘천 사람이라 사투리 안 씁니다. 아니 중간에서 다리 놔준 사람. 다리 놔준 사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몇 경상부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요.